함선 제작중 이신 나인아치의 교장선생님의 두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지금 한참 이게 추석 전에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마스킹을 하는 과정 중에 조금 애로사항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라는게 도색을 하면서 비행교도 마스킹을 많이 하지만 배도 상당히 마스킹을 많이 하고 또 그게 알맞는 사이즈로 이 마스킹 테이프를 절탱해야 되는데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가이드들이 조금 뭐 편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또 정형화 돼 있어서 아니면 또 그 크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가 있으면 좀 알맞게 사용할 것들이 많은데 그게 아닌 부분이 많아서 작업하는데 여러 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작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마스킹 하시는 걸 보면 아 저는 저거 못할 것 같은 저런 자잘한 마스킹 들을 쭉 잘라서 이어 붙이고 사실 또 가리고 필요한 도색을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마스킹을 하는것 보면 함선모델러 님들한테 존경의 말씀을 늘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은 아마 도색이 좀 더 진행된 상태일 거구요 조만간에 방문을 해서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알맞게 하시는 분들께 불만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